2015년을 이틀 남겨놓고 교육부가 발표한 프라임 사업. 산업 수요와 교육을 연계하는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지원을 하는 부분은 대학 내의 어떤 전공이나 전체적인 교육체제를 크게 바꿔달라는 요구이고. 관심을 끄는 것은 지원 규모. 올해부터 해마다 2천억 원씩 3년 동안 6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최우수 1개 대학에는 300억 원이, 대형 부문 8개 대학에는 평균 150억 원이, 그리고 소형 부문 10개 대학에는 평균 5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렇다 보니 도내 각 대학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사업계획서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대부분 이번 주부터 전담팀이나 위원회 등을 발족시켜 준비에 나섭니다. 문제는 전국 19개의 소수 대학만 선정되는 경쟁 구도 속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탈락되더라도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교육부가 요구하는 방향이 단순 학과 조정과 정원 조정을 뛰어넘은 대학 내 또는 대학 간 융복합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탈락할 경우의 후유증은 종잡을 수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 최종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이은 프라임 사업이라는 태풍이 대학가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순입니다. MBC 뉴스 이명순입니다.